전어가 익어가는 동안 곁들여 먹을 소스를 준비하는데요. 먼저 전어 줄기와 잎을 곱게 다진 후 마늘, 소금, 참기름을 넣고 잘 섞어주면 울릉도의 향이 물씬 나는 전어 페스토 완성! 페스토처럼. 전어 나물 페스토. 와, 내 때 평생 진짜 이런 문화를. 우와! 우와! 뱀인 줄 알았어요, 뱀. 뱀 한 10마리 있는 것 같아. 와, 진짜 뜨거워. 우와! 우와! 정말 기네스북을 지금. 기네스북이야. 이거를 울릉도에서 나온 겁니다, 나. 와, 저 문화 진짜 예쁘다. 먹기가 무서울 정도야. 와, 진짜. 나물을. 이거 줄리엔이 들으면 될 것 같아. 키 크고 힘 센 사람이 들어야 돼. 어! 어! 네 거 포크야. 형, 아실래요? 괜찮아요? 아니야, 아쿠아맨 거라니까. 아쿠아맨. 아쿠아맨. 나는 아쿠아맨 30cm 같아. 아, 진짜. 야, 아쿠아. 뭐야. 중에, 중에. 너무 질겨지지 않게. 써내서 여기다 담아주세요. 머리 쪽을 잘 찍어야 돼. 머리, 머리. 머리 쪽을 푹 잘 찍어야 돼. 오! 머리 쪽을 잘. 됐어, 됐어, 됐어. 한 명 같이 잡아주세요. 이거 불안해. 불안해, 불안해. 오, 잘 됐어? 완벽해? 오, 잘 됐어? 완벽해? 반쳐, 반쳐, 반쳐. 반쳐, 반쳐. 말도 안 돼,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, 이게. 우와. 앗, 뜨거워. 어디로 가, 앗, 뜨거워. 어디로 가, 앗, 뜨거워. 여기다 넣어요? 여기? 아, 저기 닦아요, 그냥? 찬물에다 넣어요? 이게 무슨 난리야. 우와, 저 다리가 내 팔뚝만 해. 다리, 파리, 파리. 대박이다, 진짜. 도망가야 되지. 얘가 잡아 끓으면, 얘가 잡아 끓으면 죽죠. 못 올라가지. 와, 진짜. 머리 먹을 수 있어. 다리 봐. 이야. 대박이다, 진짜. 야, 저 빨판 하나가. 와, 진짜 사리바. 야, 사리바. 이야. 장난 아니에요. 나 처음 봐, 대한문화 해채수. 근데 지금 이게 칼이 잘 드는 거예요, 아니면 얘가 좀 부드러운 거예요? 맛있어 보여? 좋은, 좋은 품질이죠? 누가 선물로. 다리 한쪽 이만큼. 다리 하나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. 한참을 먹었어. 우와, 다리 하나를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